멈춘단 얘기다 자 오늘 게임은 Who is 좀비라는 게임이구요 네 좀비인지 사람인지 어 구별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페이퍼플리즈 느낌 나면서 또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처음 해봐서 뭐뭐입니다 일단은 이거 돈인소리 좀 끄고 갈게요 이따가 켜더라도 계속해서 속보입니다 좀비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정부는 정부의 관리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대피소가 포화상태로 판단되요 각 자치부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 대피소로 피난민들을 유도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비가 생겨서 피난소에 오는거구나 근데 모잘라 피난소가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틀 전 발생한 A 민간 대피소에 일어난 좀비 바이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민간 대피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부에 맞춤에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아 민간 대피소에서 좀비 됐었나봐 사람들이 그렇구만 첫번째날 그럼 우린 정부야? 민간이야? 우리 정부..정부인가? 이렇게 여기서 할게요 에이든이네요 드디어 첫날이건 오늘 해는 뜨지않길 바랬는데 대피소의 심사관이 할말은 아닌거 같은데 좋은아침벨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왔네 자 그만 궁시렁거리고 이거나 받아 정부의 대피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시민들의 발걸음이 주변 민간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 깨는게 중요하다 그랬어 아무쪼록 잘해봐 녹색의 피부조직 녹색의 피부 보유자 아웃 외상 외상 있는 경우 아웃 목에 붉은티가 있는 시민 탈주자 아웃 사진 불일치 사진과 다른 경우 아웃 아웃 네 알겠습니다 쉽네요 오픈 지금부터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 나온거 아니야? 당신이 민간 대피소로 찾아오는 시민들을 판달해 그들의 입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민간 대피소네? 입소 심사를 받는 시민이 대기하는 장소 위쪽에는 제한시간인 전력량이 표시된다 찾아온 시민을 받을지 좌 혹은 돌려보낼지 우를 결정하는 버튼다 현재 대피소내에 총인구와 목표치 아 인구수가 있군요 인구수가 0이 되거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패배합니다 많이 받는거야? 딱 봐도 좀비인데 초록색인데? 슈레기야? 이곳에서 현재 심사중인 시민의 인적사항이 나타납니다 아만다클라크 28여 출신지역 산티예보 인적사항인 이름, 성별, 나이 및 출신지역이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통해 감염 유무를 유추해야 됩니다 좀비인데? 완전히 심사중인 지민에게 할 수 있는 3가지의 질문 선택지 아 그리고 좀비 판매법에 대한 정보가 이곳에 수집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것도 페이퍼플레즈랑 똑같네 그리고 신문을 볼 수 있는 아이콘 지금까지 모았던 신문 튜토리얼 뒤에 뭐하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이름 마크 워커 나이 11세 남 출신지역 레보스카 저 외상 있니? 괜찮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죠? 차를 타고 왔다니? 야 말투가 좀 이상해 노인인데 말투가? 어디서 살다 오셨나요? 레보스카 맞고 사진이 좀 이상한데? 당신 눈이 안 좋네 어딜 봤어 싸가지 없어 아웃 통과 통과시켜줘야겠다 이게 통과인가? 됐다 11명 됐다 하하하하 아까 그 사람이잖아 어 사진과 다른 아 그이 뭐야 아웃 그 다음에 뭐야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이봐 하루종일 심사할건가 아이씨 아니 자세히 봐야될거 아니에요 두명? 맞췄어? 뭐야 페일이야? 야 얘도 좀비라고? 아 아 목표치에 못다다랐다는 얘기겠지? 어 목표치에 목표치가 3명이었네 하하하하 빨리 빨리 해야겠는데 예? 아이씨 한명 못뻔았다고 아니 밤에 받으면 되잖아 아이씨 처음하는건데 그런게 어딨어 시간없으면 밤에 받자 엔딩이 되게 여러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 엔딩 봤구요 그냥 엔드 봤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로버트존스 난 베로니아 걸어서 오셨나요? 강을 건너겠지만 수영을 못해서요 뭔가 하실말씀이라도 화장실좀 쓸게 사시던곳이 베로니아 사진의 모습 오케이 통과 시민인가 클라크 이쪽으로 어 너 좀비 너 지금 마스크야 짐캐리야? 아만다 클라크 또왔네 어 너 좀비 야 목에 뭐야 이거 좀비인가 저거? 이거 뭐야 목에 뭐냐? 물린건가? 베로니아였다 말은 잘하는데 뛰다 넘어졌다 너 좀비 오케이 좀 하는데 패스 좋습니다 좀비만 셋이야? 쉽네요 말풍선이 있는 사람과 대화해라 인간 이야기를 챙겨나가세요 에이든 완전 녹주가 되어버렸네 푹 웃지마 선별한 이디야 누워서 떡 먹기였지만 마음의 준비가 덜 됐을 뿐이라고 하하하하 그래 잘했어 오늘처럼 하면 돼 화이팅 오케이 목표치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틀차인데 뭔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드는군 정답이다 뭐? 정답 정부의 연구시설에서 좀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유로부터 흐르는 앤더스강에 누군가 대량인 좀비 사체를 흘려보냈다 바이러스가 강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것 정부에서 추가적인 감염자 선별법을 보내왔더군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난 이마 출전망이 보수가 필요했어 추가? 추가로 뭔가 봐야될게 정부에서 왔다 후영 금지인데 강을 맨몸으로 건넌 시민 아웃 야 첫날에 있었는데? 아 그냥 안 건넌다고 했나? 사진과 다른 경우 질문해라 거기 상류에 좀비 사체가 흘렀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 입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건가 물이? 존스콘 사진과 다른 모습인데요 아 사진은 똑같아 오신방법은? 차를 얻어 탔다 뭔가 할 말씀이라도 아뇨 딱히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냐?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거 아니야? 뭐야 등치바 뭔가 하실 말씀이라도 날씨 좋죠 아름다운 루트 500 야 통과 이거 빨빨리 해야겠어 세명인가 또? 뭔가 하실 말씀이라도 그르르르 나와 뭐야 나와 야 어 뭐야 사진이랑 다른데? 엄청 뚱뚱했었죠 살을 빼고 나니 젊어진거 같아서 좋아요 아 미안합니다 시간이 끝났네요 살 뺐다고 쳐도 키도 다른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어 왜이렇게 시간이 빨리 끝나 근데 어 성공 아이고 다섯명이나 받았네 응? 아니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가 TV라도 보고 싶은걸 모든 방송사 문을 닫은지 오래다 지금은 TV가 필요없는 세상이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지루한걸 정 보고싶다면 정부 건물에 달려있는 정갑판 TV라도 보러 가던지 정방 건물에 정갑판 TV 문 위에 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작다고요 세명통 가야되는데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 거지 할아버지 안녕하신가 누구세요? 나로 말하자면 거처없이 온 세상을 방랑하며 로망을 즐길 줄 아는 멋쟁이니 노숙자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멋쟁이 방랑자라고 방랑자 그래서 무슨일로 오셨나요 그게 먹을것좀 주게나 노숙자 많네요 뭐 시끄럽네 그래서 줄건가 말건가 안됩니다 갑자기 눈물리셔도 안됩니다 매정하구만 알겟네 다음에 또올때는 끝엔 부탁하네 조회되는걸까? 스토리선? 또? 그나저나 오늘은 아무도 신문을 가져다주지 않네 무슨일이지? 먹을거에 매정가다고? 주면 계속옵니다 계속 노숙자로 살겠죠 연보라색으로 변색된 경우 변종 이눕세트 보라색 초록색까지 조세프 모리스 어떻게 오셨죠? 쉬지않고 달려왔다 괜찮은거 같죠? 언제 허름해보이는 대피소인걸 시곤방진 녀석들이 이거 연보라색 패스라고? 연보라색 패스하라고 돼있어? 아 상처가 연보라색 경우 그냥 패스하라고? 오케이 화장실 좀 쓰게 이문좀 통과 두명 남았어 빨리해야돼 안돼 안돼 한명 더 밴브로드야 이름이? 밴프로드에서 왔다고? 응 안돼 오케이 아이고 볼시간도 없어? 그냥 못펼 채우려면 막 눌러야돼 물어볼 시간이 없어 원래 이런건가? 좋습니다 너무 막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볼시간이 없네 성별이 달랐다고? 그래? 괜찮은거 같은데? 응 딱봐도 괜찮다 그러면 넘겨야겠어 내가 너무 느긋하게 한다고? 뭔소리야 딱봐도 시간이 없구만 빨리빨리 이게 목표 추천 다음에 천천히 하는걸로 하지 확실하게 넘기고 이상한 애만 물어봐야될거 같아 4일째 잠은 2시간이면 충분해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말이지 미안하다 너희 3일째 수면시간을 하루만에 써버려서 자 오늘 신문이다 자 변종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대 남성만 감염되는 바이러스 어젯밤 신문은 없고 남성만 감염되는 바이러스 점점 뭐가 추가되는데? 패스아웃을 반대로 누를걸 뭐야? 산타마리아에서 오는 남성은 아웃 그리고 강을 건넌 시민 해제 이제 강 건너도 됩니다 패스아웃을 반대로 누를걸 브레터가 나오면 들어갈놈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고 어 반대로 아 큰일났네 스피드로 하는거 같은데 이거 변종 브레터 아마다클나고 또 왔네 아웃 수잔포드 여우스카 배고파요 빨리 들어보세요 오케이 통과 벤브로드였나? 제시카모 눈 뭐야 아 저기 코 뭐야 초록색 콧물 흘려 그 다음에 자자자 생긴게 너무 다른데 저의 날씬했던 모습이에요 진찰까? 살 뺀걸까? 아니 사람이 다른데 머리통도 너무 커지 크기가 다른데 통과 오케이 사진은 뭐 다를수도 있으니까 로아스트 어차피 난 목표치 다 이뤘으니까 확인해 확실하게 오케이 이지하군 흐흐흐흐흐 겨우 시간이 빡빡 빨리빨리 넘기면 겨우 시간이 될 정도인데 이거 볼 시간이 있어 이거? 볼 시간이 있어 이거? 앨런? 니가 앨런이야 앙? 얼굴 좀 비쳐라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살만해 나타났냐 이거참 내일 아침 철문을 한번 확인해봐 근사한 선물 있을거야 리튬 이온식 보조 충전용 전지를 철문에 장착시켜놓았지 하 이래서 인간은 너도 인간이거든요 심사대 철문에 쓰이는 철련령은 한정돼있지 아 추가적으로 철련령 아 이제야 됐다 너무 시간이 없어 잘했다 내가 알아서 장착시켜놓을땐 넌 가서 잠이나 자도록 시간 늘어나니까 좀비 더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사람? 정부 연구팀의 본을 보고서에 업적들은 잘 적어놓기나 해 브라이언 그래서 아.. 아침에 말했던 3일자 신문은? 신문배달부가 좀비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하더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신문배달래? 이렇게 위험한데? 똑똑 누구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심사관님 무슨 일이시죠? 어제 심사받고 들어온 사람이랍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시설은 마음에 드셨는지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시죠? 뭐야 딸인가? 제 딸 로라라고 해요 만약 이야기가 이곳에 온다면 저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난리통에 손을 놓쳤어 그만 아이고 그런 사연이 울지마세요 부인 야 딸이 왔는데 목이 물려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 시간 없는데 알려주시간 로라 모두 힘들어하는군 그나저나 오늘도 신문이 온이 아닌거지 자 벤프로드에서 온사람들 이제 아웃입니다 잠깐만 외상 녹색 탈주자 아웃 사진과 다르면 아웃 아 사진과 다르면 물어보기 보라색 패스 산타마리에선 남자 안되고 변종은 반대로 벤프로드는 아웃 오케이 아 이렇게 많아 메리스미스 벤프로드 벤프로드 아웃이었나? 방금 봤자 영태야 어 아웃이야 확실하게 아웃 그냥 하는거 크크 벤프로드 보라색은 패스지만 벤프로드 아웃 아니 벤프로드에서 왔다니까? 어? 잠깐만 아이 그날 때 해 돈을 내리쓰 아 산타마리아야? 아이고 리사? 야 아까 걔 이름 뭐였지? 아이 몰라 아웃 얼굴 보라색 아 맞다 보라색 오케이였지 끝났다 넨시그린 통과 통과 내 가보았어 통과 통과 안돼 안돼 마스크 마스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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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고요 오우씨 큰일날 변했네 지금 틀려서 게이지 빨렸나요? 시간 게이지 사람 수가 줄었어? 딸이요 아 그래? 왜 딱 사람 수가 줄어? 이틀 철회로 근무사는건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가더군 잘 쉬어서 다행이야 오 그런데 오늘 신문이 안왔던데? 대피소 안해? 거기 안해 좀비들이 난리쳤나보다 하하하하 아 루프트 호벤? 루프트 호벤? 루프트 호벤이라 해서 모든 곳은 정부분에 손길이 닿는건 아니야 테러를 당한 곳은 루프트 호벤 외곽에 있는 신문사다 신문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비산전력 가동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재가동되겠지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드는걸 아니 근데 아까 뱀프로드 보라색이었잖아 그때 내가 당황해서 그때부터 꼬였어 진짜 억울합니다 어째 날씨가 흐릿하다 했더니 엄청나게 쏟아지네 보라색 패스라고? 근데 뱀프로드에서 왔잖아 뱀프로드에서는 또 아웃이었잖아 그래서 아웃시켰더니 보라색이라고 왜 통과 안시켰냐고 아 그러믄가? 뱀프로드에서 왔지만 보라색이니까 안전해진거니까 괜찮다 이건가? 감염은 됐었지만 맞구만 심삼소 문 열려있으니 밖에서 좀 기다리십시오 보라색은 그냥 무조건 패스라고 보면 되네 어디서 왔든 강 건너든 말든 모르는 거잖아 정부에서 온 특별감시관 감사관 뭐야 아씨 깜짝이야 진짜 감사 나온줄 알았네 아 놀라라 웬 업데이트 또 나왔냐? 윈도우? 아 나 놀라라 어이씨 내 윈도우 감사하는거야? 괜찮네 그건 한눈에 봐도 알겠으니 걱정말게 어깨좀 펴고 자신감있게 행동하게나 대피소에 이름이 있나 아뇨 아직 그래 대피소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나 멋들어진 이름을 갖고있다 해도 그 알맹이가 썩어있단 말짱 꽝인거지 하하하 뭐야 이건데는 하하하 감사관이 그런데 무슨일로 이런 누추한 대피소에 감사관이 하는일이야 뻔하지 오늘 하룻동안 자네에게 심사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네 하하하 하하하 잠깐만요 나 감염된거 아냐? 만약 문제없이 심사를 완료때면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실수할때마다 감정과 함께 이곳의 시민들을 다른곳으로 보내겠네 실수하지 말도록 하하하하 오늘 짜신만 폭력시위 대피소를 통과 못한 사람과 하하하 신문사에서 테러 테러사건 신문사에서 일부 배달부들에게 오늘까지 휴가를 줬데만 예상보다 빠르게 재가능되었다 이곳으로 오는 배달부도 마침 휴가중이라서 오늘 이곳에 오는 김에 내가 가져왔다 하하하 아 왜그러가 했더니 목이 쫄리네 이거 옷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헌법규칙나는 계속 간질간질하는 하하 하하 ρό Ari 그리고 벤프로드는 아웃인데 보라색으로 됐기 때문에 패스 왜냐면 결국에는 감염됐을 것 같으니까 아웃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까 헷갈렸던 것이었어 가보자 보라색 보라색 통과 야 총을 대놓고 두고 있네 아웃 아웃 베로니아 메리 스콧 별다른 일은 없어 통과 비가 오는 건가 뭐야 베로니아 아니었어 벤프로드 아니고 베로니아인데 물어봐야 되나 매튜 잭슨 거짓말로 쓴 거야 아니 물어볼 시간이 없는데 폴플라크 걸어주셨나요 차로 데려다줬다 어디 사는지나 이런건 좀 물어봐야 되나봐 사시던 곳이 오스카 오신방법 수영을 못해서 한 명 남았다 나와 뭐야 어? 아 브레티 아 브레티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 무슨 브레티였어 루프 토오벳 이런 이제 티 나는 애들은 그냥 패스하고 안 티 나는 애들 중에서 출신 성분하고 이런걸 좀 물어봐야겠네요 뭐야 완전 다르자 사진 방금 문 열고 들어오네 뭐야 좀비 둘 궁금한게 있어 예를 들어서 말이지 심사표현에 A지역의 시민을 받지 말라고 적혀있었고 해당 시민이 받아도 문제없는 이노센트라면 어떻게 해야돼 아주 간단한거다 감염자들은 각자 하나의 감염증상까지 가지지 않아 지금 얘기하네 그 지역에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노센트라는 감염증상이 나타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네 감염증상은 하나밖에 나타나지가 않는다 보라색 아님 초록색 감사했었는데 하나 실패해버렸네 고생 많았다 에이든 고마워 신문사가 꽤나 빨리 복구됐군 원래대로란 배달부가 심사대를 넘어 숙소에 우편함까지 신문을 배달하고 우리가 너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었지만 내일부터는 직접 심사도로 갈 것이다 배달부가 오는 동안 감염될 수도 있으니 약간의 감성도 배제하는 것이다 배달부가 원래 그냥 들어왔지만 이제는 심사대를 통과해야 된다 톡톡 톡톡 어 케다 로라 꼬마야 심사를 받으려면 오프라 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돼 여긴 관계자들이 통과하는 문이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엄마가 있다는 말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본 적 있나요? 아마 저를 애타게 탔고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니? 로라예요 로라 왓슨 분명히 아줌마가 딸을 찾고 있었다 호엥 갑자기 울어 여태까지 잘 찾아와 가는 것은 분명 우리 엄마일 거예요 하지만 대피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줘야 돼 무슨 질문이요? 최근에 산타마리아를 지난 적 있니? 아니요 그럼 어디에 있었어? 뱀프로드면은 아웃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넌 감염됐을 것이야 호엥? 호엥? 제발 제발 여심상 아저씨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고 슬퍼할 거예요 이루 어쩐다 이 아이는 감염자인 게 확실해 하지만 보라색이면 통과시킬 텐데 옷만 보라색이고 받으면 엔딩 아니야 이거? 나 이것도 유튜브에서 까이는 거 아니냐? 나 저번에 그 음식 배급하는 거 그 꼬마 도둑 안 잡았다고 극딜 당했는데 왜 꼬마 도둑 안 잡고 군인들한테 밥 안 주자고 내 생각에는 받으면 안 돼 일단은 아무리 에라도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설마 감염됐겠어? 그럼 너무하잖아 일단 데리고 오고 좀비로 변하면 그때 잡으면 되지 않을까? 꼬마라서 꼬마 좀비가 그렇게 셀까? 안 셀 것 같은데 이미지 생각하자고? 뭔 이미지 이미지 생각하자고? 그리고 이벤트로 왔어 그래 안 돼 감염자를 받을 순 없어 넌 뱀프로드에서 왔어 보라색으로 변하면 오렴 미안하다 로라 너무 슬픈 사연인 걸 알겠지만 야 일단 엄마 불러와 여기서 얘기라도 하게 해 그런 사연 하나하나를 봐주면서 널 받아줄 순 없어 나는 냉철하니까 호엥 엄마가 보고싶어요 엄마를 만나게 해줘요 야 만나게는 해줘 불러와서 여기 유리 밖에서 보면 되잖아 미안하다 꼬마야 정말 미안해 만나지도 못하게 자 산타마리아 오염지역 해제됐고요 이제 오스카 아웃 오스카 아웃이야 오른손이 보라색이었다고? 뭔 소리야 진짜야? 오스카에는 붉은색 후드를 뒤집어쓰 수상화 인물이 있었다 까불게 걸려 사시던 곳이 아벤뜬 하고싶은 말이야 사진과 다른 곳 걸을 썼네 말투가 다 싸가지가 없냐 나와 나와 도우 아웃 나와 뭐야 아 브리티였어 또? 아 영태야 똑바로 봐야지 벤프로드 벤프로드 아웃이었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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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프로드 벤프로드인데 손이 보라색이야 목이랑 통과 아웃 레고스카이서 왔다 오신방법 숯불 가로지르 통과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 아웃이었나? 아 산타마리아 해제됐지? 아 산타마리아 해제됐지? 엄청 다를 수 있을까? 간단했고요 아까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거지 다 듣고 있었어? 정치적으로 정말 괴롭다 정치적으로 정말 괴롭다 잘했어 짜샤 으으 아프잖아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의 사정을 봐준다간 걷잡을 수 없게 문제가 커진다고 잘했으니까 어깨 좀 펴고 흠 좋은아침 뭐야 진호? 그냥 저녁 똑같지 사실 어제 일로 괴롭게 꾸미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기지개 펴고 화이팅하고 있는 걸 보면 안심이 되는걸 도구 소지작 도구 소지작 이제 패스 도구 사용은 문제없이 들여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도구가 좀 이상한데 무기같은데 응 아웃 뭐야 아니 브레터였어? 아 잠깐만 자꾸 브레터 틀리지? 일말이야 오케이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 풀렸었지? 오스카였지? 도구 뭐야 외상 입었었어? 찰스 앤더스 남 사진이 뭔가 이상한데 뭐야 사진이 여잔데? 아웃 사진이 가짜야 도널드 가르시아 뛰다 넘어졌다 통과 아니 뭐가 뱀프로드냐고 아 이거 출신지 물어봐야되나? 아 진짜 물어봐야돼 뭐야 통과 이번엔 좀비였잖아 좀비는 당연히 안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통과 도구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통과 아 아 눈깔 브레티였나 아 맞다 브레티이 어떻게 해? 실패했어 아 너무하네 좀 아 너무 너무 칼같으시다 어 아 게임 오버데도 여기서부터구나 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브레티가 그거였죠? 이거이거 이거이거 이게 브레티 이게 눈이 브레티인데 내가 그거 착각하고 있었어 나란줄 알고 아웃 아웃 왜? 아 눈이 저렇게 생겼어? 아 눈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초록색이 아니고 벤브로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브레티 확실히 알았어 좋습니다 통과 응? 아이씨 통과 엘마리아 이거 어디서 살도 안는지만 물어봅시다 구라칠수도 있으니까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 아웃 산타마리아 니사존스 산타마리아 어디지역에 있었죠? 통과 통과 아벤뜸 배고프지 않은 새우는 뭐야 어느지역에 있었죠? 아벤뜸 통과 좋습니다 아 아 나 브레티가 그거 나란줄 알고 저기 지역인줄 알고 착각했었네 으흠 눈이 약간 이상하게 된 애들을 반대로 해줘야된다 피리침을 달아놨어? 피리침 추가적인 보족 배터리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연구가 끝나서 머지않은 민간 대피소에서 방출할 예정이더군 그곳에 연구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도 나의 발끝에서 못 미치던 애송이들이었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너를 어째서 이곳에 파견 보낸거야 내가 내가 그곳에 있으니 연구원놈들이 은근히 나한테 모든걸 바라더군 그놈들이 편하게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다 그래서 외부로 파견 지원을 신청했지 응 일을 다 했다 얘기야? 그 뚱뚱한 너구리의 표정은 아주 또 센세한거 크크 그런게 아닌거 같은데 흐흐흫 쫓겨난거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크크 때문 아니야? 이제 이 일도 점점 이식해져가는거 전혀 피곤하지 않네 이수각이 몰이스큐 안녕하십니까 대피소 스트렝스의 간부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스트렝스하니 반갑습니다 대피소의 심사가 에이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최근 저희 대피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외부 보안을 맡을 담당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유능한 군인이 있다면 한 명 정도 지원해줄 수 있을까요? 기간은 약 이틀 정도 우리도 인원이 없어서 하지만 이틀 정도라면 이틀 후에 정부에서 군인을 파견한다니 이틀 후 전역되면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몇 명 있지? 우리 세 명인가? 줘 어차피 내가 통과만 시키면 되는건데 보내 보내 무슨 이벤트랑 관련돼 있을수도 있어 어이 벨 에이든 뭐야 뭐야 방금 잘생긴 사람은 하하하하 스트렝스 간부인데 지금 준비좀 해줘 파견이야 누구나 보안 담당자 한 명도 없대 부탁해도 되지 상관없어 오히려 바깥바람 좀 쐬고 싶었거든 오마 이틀 후 저녁쯤 복귀할 수 있을 거야 겨우 이틀 후 좀 오래 있어도 되는데 조심히 다녀와 좀비돼갖고 오는 거 아니야? 괜찮겠지? 자 벤프로드 오염지역 해제입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일부의 녹색피부 패스 7,8세 이하 일부는 또 뭐야? 다도 아니고 일부는 뭐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신체 일부? 보통 다 신체 일부인데 근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만 녹색으로 변색되는 증상을 가진 감염자들 중 18세 이하의 감염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녹색이 아니면 18세 이하면은 패스할 수 있다 야 백신이 뭐 그렇게까지 되냐? 그런 백신이 있어? 난다무어 어디서 오셨죠? 로아스트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아벤튼 조지 윌슨 60 어느 시험? 아벤튼 통과 초록색 10 근데 일부지 일부 패스 도구지? 야 오스카만 아웃이었나 지금? 오스카만 아웃이죠? 통과 도구 맞아? 근데? 어? 손이 약간 촉색인데 일부 통과 어? 왜? 10살 아니야? 11살이야? 아니 18세 이하였잖아 아 일단 빨리빨리 으이 다 죽여버릴 때다 뭐야 아웃 오스 클날뻔했네 저거 도구 아니네 어? 그 반대로 반대로 통과 통과 눌렀는데 나갔네 산티에보 15세 18세 아 음 통과 시간이 없어 한명밖에 없어 한명밖에 없어 한명밖에 없어 어 시간이 너무 없다 볼시간이 별로 없어서 진짜 막 넘겨야돼 찢기라는 거 딱 봐도 딱 맞는데 여러분들이 보고하시라는데 지금 보고하면은 내가 보기에 딱 두명만 봐도 시간 없어 한명정도밖에 볼시간이 없고 아니면 한명당 한번에 질문 받게 해서 한 세네명정도? 세명? 시간 너무 빡빡해 그냥 보고 판단해야돼 배를 파견 요청 보냈어 아니 잘한 선택이다 다른 대피소랑 교류해서 침묵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현 시점 최고로 손꼽히는 스트렝스라면 무슨 대피소끼리 침묵을 해야 돼? 이틀 정도라면 나 혼자서도 문제없다 침묵해야 우리도 힘들 때 걔네가 도와주지 리더의 결정이 없고 난 그걸 따를 뿐이지 아 내가 리드야? 얘가 리더인가봐 어째 좀 흐린게 비가 오려나 보네 뭐지? 안녕하세요 으악 누구세요? 후후 지나가도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하하하 야 빨간 두건 쓴 애가 오시칸과 벤프로드에서 난리쳤다고 했었는데 좀비 사태 아까 신문에 봤을 때 그쵸?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신은 지금의 세상이 마음에 드나요? 네? 그럴리가요 모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통스럽다고요 그 또한 모두 신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상황에 겸허히 수긍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거지같은 소리야 당장 나가세요 호호 조만간 방문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뭐지? 코스프레 같은건가? 세상이 흉흉해지니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려는 저런 사이비 종교 집단마저 생기는군 변종 아이언 피스트 신송이 아웃시킬걸 뭐야 헐크야? 무기 소지 무기를 소지한 시민 질문 도구를 소지한 시민 질문 대피소에 문을 공격해 전력량이 피해를 주는 변종 좀비가 있다 이제 도구뿐만 아니라 무기의 사용에 있어도 정직한 사유가 있다면 통과시키라고 정책이 발표됐다 아 큰일났네 이제 질문해야 돼 정당하면 통과 오스카 아웃 18세 큰일났네 시간도 없는데 이거 걔 빨리 해야 되잖아 빨리 갈게요 아웃 베로니아 10세 좀비 손 통과 30세 오스카 손 총 따로 총 총 물어봐 총 총 아 오스카니 어차피 꺼져 아웃 도구 도구도구 도구 도구 물어봐야 돼 그 도구 마땅한 무기가 없었어요 좀비들을 혼내줘야죠 아웃 아 돼? 어? 좀비도 혼내줘면 폭력적으로 해서 안되는거 아니야? 무기의 용도 심사관한테 복수할거에요 아웃 20 아웃 아웃 아무 뭐야 뭐야 아이씨 아웃 엘마리아 72세 아까 그 할머니 아니야? 통과 한 명 남았어 여 산티에브 에슐리리 통과 베로니아 찰스 아담스 통과 보라색 통과 오케이 막 찍는다고 뭔 소리야 딱 보고하는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상만 보면 돼요 네 외상만 보고 지역만 보고 통과시키는 중입니다 물어봐야 될건 무기 든 애야 무기 도구 쿠라 치는 애들은 없는거 같아요 보니까 최근 생겨난 변종에 대한 방패로 문을 조금 손봤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 예암님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고마워요 문이 망가졌어? 도움을 주려다 실수한 부분이 양해해 주도록 키키 좋은 뜻으로 하려다 실수한 부분이 이해는 해주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던 하던 돼 임시방편에 손봐도 써 단 전력량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거다 헐 그 조그만거에 또 줄어든다고? 오늘 아침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는 사람이 찾아왔었어 좀비 바이러스가 신의 뜻이라던가 뭐 그런적인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였어 그들의 말이 현역되지마 이든 명심할게 왜 말했어 또 비가 오네요 비오면 잘 안보이는데 웬일이야 비도 오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자 이거나 받아 뭐야 우리 4명밖에 없네 웬 꼬맹이 하나가 너에게 전해달라고 뜨군 바빠 죽겠는데 그럼 이만 꼬맹이가 에피소드 심각한 인영란을 인영란을 걷고 있다 무기는 왜 가지고 있죠 좀비 둠들을 혼내줄려고 그건 괜찮지 근데 오스카네 아웃 루투프 호벤 아웃 베로니아 도널스 해리슨 아무 이상도 없어 통과 엘마리아 근데 생긴게 너무 달라요 사진이 내가 맞는데 살폈다는 것도 아니고 아 아웃 살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살폈다는 말도 안해 통과 아 오스카 오스카 아잇 하이런 좀비 하나 들어와도 괜찮잖아 근데 팔이 보라색인거지 지금 보라색 통과 산티에보 애슐리 리 너 아까 들어왔는데 자꾸 들어올라 애슐리 리 통과 왜 밖에 나다녀 자꾸 도너드 잭슨 시간이 없어 2명 더 해야 돼 통과 뭐야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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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시민들이 뭐 기다리다 지쳐서 모두 돌아가버렸어 아 한 명만 하면 되는데 좀비 괜찮아요 근데 다행인게 뭐냐면 죽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베로니아 눈 돌아갔어 통과 그러면 반대로 되고 엘마리아인데 사진 달라요 아웃 12살 외상 없는거지? 아 뭐야 외상이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아무리 봐도 외상이 없는데 아까도 당해서 외상 있나 없나 봤는데 어딨는거야? 무기 좀비놈들을 혼내줄려고 오스카 아웃 손가락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데 무기 정부의 차별을 복수를 정부를 공격하자 아웃 오스카 아웃 아 18세 이하 백신 18살이었어? 통과 아야 손 다 죽어 보라색 통과 키가 엄청 크길래 열살 통과 또 실패네 와 시간이 이렇게 없어 다시 갈게요 개못한다고? 야 이거 시간 진짜 없어 너네들도 한번 깔아서 해봐 후이즈 좀비 치면 나와요 시간이 진짜 없다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손 아웃 보라색 통과 엘마리아 어 터가 이제 그냥 감각으로 한다 베로니아 꺼지시고 얼굴 아 터가 오스카 오스카 보라색 아니면 아웃 18세 보라색 아니면 아웃 사진 달라 아웃 베로니아 눈 돌아갔어요 그럼 통과인데 통과면 아웃이 된 보라색 16 통과 아웃 통과 남 16 일부분 오스칸데 통과 왜냐 16세니까 산타마리아 아웃 저 몸 몸 아웃 애기 귀여워 통과 애슈리 오케이 하면 잘한다고 열받게 하지 마시라고 자꾸 질문하라고 하지 말라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자 중요한 것만 보면 돼 자꾸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꼬이는 것 같아 나 얼빠냐고 저 얼빤데요 왜요 뭐야 잘 살고 왔네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뭐지 베리 돌아와서 그런지 대피소에 생기가 도는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야 우린 역시 4명이 모여 있어야 돼 배에 감염된 거 아니냐고 그런 건가 또 비가 오네 뭐야 또 왔어 감사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오늘도 자네를 지켜볼 것이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 정부 쪽에 건의한 사항이 있나 부족한 보급형이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성량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문배달보를 통해서라도 건의해 주게 신문배달보 극한직업인데 그래 문 좀 고쳐줘 전력 좀 주세요 전력 좀 오케이한 웃음인걸 그럼 준비해 볼까 일단 사람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보편인 것 같아 이노센트 비보유 녹색과 연보라색 동시보유하면 아웃 오스카 해제 레보스카 아웃 보라색만 있으면 패스인데요 초록색이 섞여있으면 아웃이야 레보스카가 아웃이고 오스카 통과고요 이제 찍어야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컨트롤로 하면 됩니다 13 남 뱀프로드 초록색 18세 이하 오케이 통과 32세 일부분이라도 늙어서 안 돼 25세 레보스카는 아웃 남 아벤튼 아웃 왜요? 아 눈이 돌아가셨어요? 눈이 돌아가셨었네 남자 아웃 베로니아 여 메리 스콧 통과 아웃 통과 눈을 잘 봐야 돼 통과 거기 어디였죠? 레보스카 아웃 로아스트 여자 제시카 이리슨 외상 없고 통과 보라색 변종 변종은 변종 아웃 칼 무기 왜 아휴 꺼져 시간 다 됐어 아웃 좋습니다 보너스 먹었다 흑헝 메이든 힘들어 보이는걸 크크 방금 전 문의 수리를 마치고 오는 길이야 다시 예전처럼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지 이거 보내기 미안했고 드디어 고쳤다 이번엔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만 다음에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비가 드디어 그쳤다 이거? 이거? 이거는 삼다수랑 비슷한데 삼다수 폐기랑 유심?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코스모스라는 신생 종교집단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났었다 정부는 심사소에 문에 장착하는 보조배터리를 각각 민간 대피소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코스모스 뭐야 바로 시작해 아벤튼 아웃 잘 보인다 비가 안오니까 열한세 남 레보스카 레보스카 아웃 엘마리아 32세 케네스 그린 오케이 로아스트 48 해리스 똥가 아웃 사진과 다른데요? 그냥 아무 사진이나 붙인건데 개념 없어서 아웃 총 총 총은 왜?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똥가 손 좀비 아웃 보라색 애기 레보스카 근데 레보스카 왔지만 보라색이라 통과 누프토벤 아무 이상없어 50점 더러움 통과 눈이 반대로 되있기 때문에 아웃이지만 반대로 엘마리아 변종 11세 아웃 하르베 하르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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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있었어 할아버지? 마지막 할아버지 외상 있었어 어디있어도 외상이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외상한거야? 어디? 슈퍼에서 외상한거냐고 파리에 뭐가 먹힌 자국이 있었어? 아 그래? 어 그래? 아무 이상없는줄 알았는데 아예 화면 틀렸네 외상이 티가 안나는거 같애 정부에서 완성한 배터리인거야 벌써 공급을 시작할지 몰랐는데 나 없을때 별로 없었어? 크게 문제 있었던건 없어 다만 오늘 신문 봤어? 사이비집단? 너가 없던 사이에 우리 대피소도 온적이 있어 붉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수상했어 주의하겠는걸? 보안에 집중 또왔네? 페이퍼플리즈에서는 저 아저씨한테 먹을거 줬던거같은데 그쵸? 줘야지 뭔가 이벤트 생기는거 같은데 먹을거 주자고? 그래 이거 먹을거 관리하는것도 아닌데 줘버리자? 오늘도 고맙네 다음에 또 보자고 다음번에 또 오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해야겠는걸 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해야겠는걸? 아니면은 옷을 저렇게 입어서 물어보면은 종교 대답하면 아웃이라는걸까? 오스카 통과 무기 도구 용도 다 죽어라 죽어 무서워 아웃 칼 오면서 귀여운 강아지를 봤다 무기는 왜 갖고있죠? 우리 마을 지켜야되니깐요 맞아 통과 12명 보라색 보라색은 해결됐다고 한거였죠 변종 베로니아 통과 종교는 뭐 어떻게 해야되나? 오스카 오스카 는 해제됐었죠 통과 할머니 맨날 오시네 통과 애기 눈이 반대로 됐음 통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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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뭐라는거야 산드라 콕스 소 아 팔 발목 발목 아웃 통과 시킬뻔했네 야 이거 외상 입은거냐 이거 팔에 뜯어먹혀있는데 이거 이거 그냥 옷이 이상한거냐? 응? 배? 이거 막 외상이야? 배가 녹색이라고? 전혀 아닌데? 아씨 머리같다 통과 아니잖아 눈깔 반대로 반대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에론이야 통과 뭐야 네오코스모스였다고? 통과 아웃 목표는 됐다 아까전에 뭐였죠? 아까 그냥 평범한 남자였는데 종교 질문이 오른쪽에 떠있었나? 질문은 어떻게 시간도 없는데 다 어떻게 하지? 하실 말씀이라도 다 클릭해봐야되나? 헉 큰일났네 더 빨리 해야겠는데 이놈세트 피부조직으로 실험하던 중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다른 연구동으로 옮기는 도중에 어떤 꼬맹이가 부딪쳐버렸어 그래서는 뭐 꼬맹이가 그 시작을 잔뜩 뒤집었었지 키키 얼마나 웃겼는지 좀비? 좀비? 몇시간 뒤 확인해보니 운 좋게도 녹색으로 개사하는 증상이더군 그래서 새로 개발된 백신을 처방하고 끝냈지 문제있나? 뭔가 혼자서 열심히 해준건 좋은데 제발 이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줘 만약 그 아이의 증상이 치료불가능한 바이러스 증상이었다면 지금쯤 이곳은 지옥이 됐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야 너나 잘해 너 몇명을 통해 좀비 열나마에 통과시켰잖아 벌써 이거 대피소 왜 안망했냐 근데? 실수 많이 해가지고 많이 통과시켰는데 어? 매일 한마리씩 들어오는데 쓸데없는 감정소문을 사양하지 크크 이번거리 알아서 잘 끝났으니 더이상 잔소리하지 않을게 대신 다음부터 좀 더 주의해줘 흥 흥 흥 뭐야 뭐가 그리 시작해 산티에브에서 말이야 그걸 말고 네 얼굴 말하는거야 킥킥 흐흐흐흫 여기는 킥킥이야 다 키윽키윽도 아니고 넌 걱정 안돼 걱정거리가 늘기만 했어야 해야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올맞어 하지만 나도 어렸을때 킥킥이라고 웃은적이 있다 키윽키윽이 싫어서 흥 이십 스무살때였나 스무살때였나 흥 그때는 키윽키윽키윽이 한글파괴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당신댔 그랬어 그래서 나는 킥킥이라고 웃었어 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흫 키윽키윽 한글사랑 아헥 아헥이야 iah 나중에 정보에서 최고의 대표소를 임명할수도 있으니까 하앗 흐흐흫 문제는 내 장면 센스가 굉장히 부리다는건데 으흐흐흫 뭔가 깊이 고뇌하고 있는 얼굴이군요 심사관님 으악! 당신은 신세계를 꿈꾸는 네어코스머스의 간부 레베카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 몽짱은 평범한게 아니었군 그래서 그동안은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무슨 생각 당신들이 정말 어쭈구니없고 또라이같은 집단의 생각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단원들은 모두 저만다의 불쌍한 사연을 가지고 있죠 의심받고 감염자로 몰려 내쳐진 사람 혹은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불쌍하고 냉정하게 버려진 사람 그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줬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당신이 이 심사수의 심사관이죠? 당신은 감염자들을 내쫓을 때 맞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적 있나요? 아마 한번도 없겠죠 당신의 눈에 그들은 밭에서 에이든의 그 약점을 파고드네 죄책감이라는 왜냐면 좀비로 완전 변신한 사람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거란 말이오 조사관들은 급히 파견했어 무기 무기 오케이 통과 얼굴 반대로 됐어 눈 반대로 됐어 반대로 통과 렌시그린 하고 싶은 말 빨리 문 좀 열어줘 종교 아니지? 신발이 초록색인데 수상한데 통과 뭐야 아 산티에보야? 산티에보 안된다 그랬나? 따로 하실말씀 통과 따로 하실말씀 통과 따로 하실말씀 계속 클릭해야돼 종교 때문에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웃 무기 도구 왜 말 안한다고? 아웃 메리스콧 야 메리스콧 맨날 와 따로 하실말씀 화장실 레보스카 아웃이었지 레보스카 아웃 레보스카랑 그 새로나 살 뺐냐? 하고 싶은 마음 사진이 살 뺐다 통과 엘마리아 제임스인 21남 할 말 통과 애슐리 리 변종 변종 아웃 대니얼 그릿 아웃 헐크 아웃 산티에보 귀여움 하고 싶은 말 오오오오오 장난이에요 장난 아웃 장난 아웃 산티에보잖아 초록색 근데 13살 통과 반대로 통과 산타 마리 한 명이라도 통과시키면 안되는거 아냐 종교형 종교는 어떻게 해야돼 목표치만 채워 왜이렇게 침물에 있는거지 사실 오늘까지 사람들의 심사함이 있어 그 어떤 양심의 가축도 느껴본적이 없어 하지만 그 여자에게서 무슨 말 들었지? 듣고 있었냐? 그녀를 미행에 정보를 모아버렸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든 브라이언 브라이언 내가 잘하고 있는걸까? 너의 신년대로 행동해라 이든 누누이 말했지만 결국 정하는건 너다 이든 그리 알았어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꽤 피곤한걸 그 짐은 뭐야 너도 어제 신문에서 봤겠지만 정부에서 의무병 대상 교육이 있더군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교육이라던데 가봐야 할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3일되면 복귀할테니 의무병 교육을 의사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쵸? 교육받으러 갔어 4명밖에 없는데 사람 100명인데 쌀 옥수수를 먹은 시민 아웃 레보스카의 좀비사태로 인해서 쌀과 옥수수에 치명적인 좀비 바이러스가 있다 먹은것도 물어봐야돼? 이런 콜났네 언제 물어봐 이거 지금 종교도 지금 애매한데 산티에버 레보스카 아웃 그 다음에 음식 종교 아웃 오스카 오스카 아웃 오스카 아웃이지 아 18세야? 16세겠네 도구 정부를 공격하자 아웃 사람호가 12살 이게 전신 전신인거지? 전신 아웃 일부면은 18세 이하라 되는데 미셸 모간 할말 귀여운 강아지 봤다 뭐 먹었어? 너 뭐 먹었어? 뭐 먹었냐고 먹은게 없어 통과 사시던 곳이 오스카 오스카 아웃인데 오스카아웃 오스카아웃 아니야? 아 산티에버 아 산티에버구나 레보스카 통과 오스카 아카였어 무기 아웃 오스카 됐고 할머니 외상 없고 할머니 종교랑 뭐었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 뜨면 물어보란 얘긴가 귀엽고 베로니하고 통과 아씨 여기 없었는데 이거 다 물어봐야 되나보다 일단 변종 아웃 정상이어도 이제 다 물어봐야 돼? 큰일났구만 할 말이라도 좀비들은 뭘 먹고 살죠? 통과 통과 오스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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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네 이렇게 해야겠다 외상으로 외쪽으로 보이는 거는 확실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정상인 사람들 이따 다 물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아까 전에 질문 3개가 먹을 거에 관련된 게 아니었고 정상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누르면 질문이 바뀌잖아 그럼 무조건 눌러봐야 되네 정상인은 오스카 풀렸는데 자꾸 오스카 자꾸 레보스카랑 지금 그건데 뭐였지? 레보스카랑 하나 뭐였지? 감염됐으면 산티에버 산티에버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쫓아야 될까 말 거야 내로남불 안 되죠 쫓아내야지 좋은 대답이야 애들 그 마음까지 절대 있지마 너 물렸냐? 애들 어디 또 왔어? 옆에 거기 앉냐? 스트렝스인가? 내일 또 비가 올 것 같네요 비 걱정 안 하시나요? 저도 나랑 준비를 하는데 여기와 사정이 다르지 않네요 솔저라고? 최근 날뛰고 있는 네오코스모스의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정보가 있나? 자꾸 불확실한 정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게 엔딩이 여러 개를 알고 있거든 잘 몰라야 돼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 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불확실한 거라도 불확실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 좋지 않을까? 두 번의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후드를 입고 있었다 복장이 확실한 특징이다 은거지나 세부적인 상황 그런 거 말고는 없는데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을 뿐이라 그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미스터 히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아 그런데 예? 그 혹시 벨은 어디 있습니까? 야 임마! 야 벨 여자냐? 둘이 사귀는 거야? 베이든 한 명은 요새 바빠서 숙소에서 준비를 끝내고 이쪽에 오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이 사귀나본데? 쟤네 뭐 주는 것도 없이 맨날 물어보기만 하고 자 레보스카 됐고요 이제 로아스타 아웃 그 다음에 일부의 녹색 피스는 이제 18세랑 상관없이 패스요 잘 보십시오 녹색의 전신이면 아웃 외상이 있는 경우 아웃 근데 외상 구분이 좀 힘들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나? 탈주자 아웃 사진이랑 다를 경우 질문 보라색은 통과 눈이 돌아가면 반대로 누르기 헐크는 아웃 무기 소주자 질문 도구 소주자 질문 변종 섞여있는 거 아웃 종교 신 질문에서 답변 이상하면 아웃 산티에브 아웃 쌀이랑 옥수수 먹었으면 아웃 로아스트 아웃 일부 녹색 피부 패스 적어놓으라고? 아 적혀있는데 뭔 소리야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산티에브 로아스트만 외우면 돼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외상적으로다가 할 수 있어 도구 무기 그 다음에 질문 무기 도구 질문 음식 종교 질문 그 다음에 로아스트 산티에브 아웃 로아스트 산티에브 아웃 로아스트 산티에브 아웃 산티에브 로아스트 아웃 산 로 산 로 산 로 시작할게요 배고파요 무기 무기 다 죽여버릴텐데 아웃 산 로 산 로 브라이언 젠킨스 외상 괜찮고 오스카 통과 애슐리 던컨 요 로아스트 그 걸어서 오셨나요? 어 따로 하실 말씀 화장실 먹을 거 야외 안한 거 보니까 통과 로아스트 산 로 산 로 산 로 따로 하실 말씀 뭘 먹고 살죠? 사시던 곳이 먹을 거 먹을 거 뭔가 산 로 아웃 저렇게 대놓고 티나는 애들은 아웃 산 로 산 로 베로니아 뭐야 컸다가 작아졌네 너 너 사진 내가 보기 똑같다고? 아웃 아무리 봐도 아니야? 무기 산 로 산 로 로 로 로 산 로 뭐 먹었습니까? 쌀과 옥수수는 안 먹었답니다 무기 좀비들로부터? 오케이 통과 산 로 산 로 산 로 산 로 외상 없고 도넛 가르치야 엘마리아 따로 하실 말씀 우오 장난이에요 어 먹을 거는 없고 오케 싸노 싸노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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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아웃 보라색 보라색 오케이 보라색 통과했어 보라색 통과 변종 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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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보스카 풀렸고 팔만 보라색 통과 보라색은 괜찮다 했어 싸노 싸노 변종 변종 아웃 싼이야 싼 어.. 오우스칸 이거 눈 돌아갔다고 해야되나? 눈알이 없는데? 그냥 아웃 변종 변종 아웃 남자 레보스카 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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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 고맙습니다 얼마전에 화내서 미안해 넌 뭐냐 그건 갑자기 오글거리게 넌 정부에서 파견을 나온 입장에는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두에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만큼 화가 났던 것 같다 크크.. 난 그런 일 따위 신경쓰지 않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보다 새로 출현한 변종에 대해 알고 있나? 녀석을 대비해서 문에 추가적인 장치를 달아놨다 어.. 장치가 있다 테스트까지 완료 문에 유리를 끈적한 피를 토해해서 심사를 방해한다고 하더군 버튼을 누르면 유리의 외부에 철문이 내려와 놈의 피를 막는 방식이다 뭔소리야 이제 뭐 방어가지 해야돼? 생각없이 문을 유리로 만들어버렸다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이다 크크 혼자서 굶는 소리는 죽겠지 벨 킥킥 크크크 감염됐어 으어 살려줘 그래도 힘내자 물론 환자리대 하지만 벌써 특정감염 증상에 대한 백신이 나왔잖아 오늘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부터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그으으.. 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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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상한데 말하는게? 배 물렸나본데 왜 와이 또 비가 오는거야 또 왔어 아 그냥 우리 여기서 일하세요 그냥 쓸데없이 감사 돌아다녀 인원도 없어 죽겠는데 벌써 세번째인가 나름이 습해진거 같군지 아네 그러면 이곳은 아직도 대피소 이름이 없었지 뭔가 이름 붙여볼까 했는데 생각이 안나서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한번 최고의 민간 대피소 선정이 있을것이네 그걸 위해서라도 이름정동을 생각해보게나 민간 대피소 선정? 변종 스피터 철문을 내린 뒤 패스아웃을 할 듯 오염지역 해제 로산중에 싼이 해제됐다 그럼 로아스트만 아웃 입에서 이거 흐르는건가요? 어떻게 생긴거야? 처음에 이거 봤을때도 헷갈렸는데 이거 브레티 얘는 그냥 눈알이 이상하게 되어있는게 브레티였고 이거 그냥 입에서 나오는게 스피트인거야? 이제 로아스트만 좀비 리스트 한번 보자고? 목부분에 붉은띠 야 이게 붉은띠야? 저 그림자인줄 알았네 이게 붉은띠인가봐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훼손되었을경우 돌아다닌경우 아 눈이 없네 손끝 눈 귀 등을 확인해라 피를 흘리고 있다면 아웃 헐 외상이 이렇게 나와있어? 이거는 이노센트 연보라색 패스 브레티 눈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육안으로 감염판단이 매우 쉬우나 특유의 계력을 지니고 있고 장난기가 많다 장난기 18세 아이언피스트 헐크 아웃 이노센트의 변종 두개 두개 합친거 아웃 네오코스모스 단어 그들은 외적인 특정은 없지만 구원이 있기를 이란 대사를 습관처럼 간다 아 무조건 물어 질문이나 상관없이 그 대답에 구원이 있기를 넣느나보네 아 구원이 있기를 하면 아웃이구만 스피터 아 수염같이 났네요 그럼 수염을 내려놓고 아웃 오케이 쌀은 쌀은 그냥 한번 물어봐야되는거고 오케이 로만 로 철문 이거야 철문야 버튼을 눌러서 다시 올려야된다 사진이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보라구요 아웃 로 하스트만 드신 음식 있습니까 쌀과 옥수수는 안먹었답니다 사시던 곳이 무기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통각 13명이나 되네 눈 돌아갔어 이건 통과시켜주면 아웃 오스카 배고프지 않으세요 옥수수 먹었어요 생으로 먹었더니 이빨이 좀비처럼 변했답니다 아웃 변종 아웃 여자 오스카 뭔가 하신 말씀이라도 사진이 뭔가 차로 데려다줬다 오스카 통과 레보스카 로하스트만 손이 변종 변종은 저기에 보라색은 통과 철문 내리고 아웃 철문 다시 올리고 아 뭐야 시간을 끌면 아씨 아웃 문 열어 여자 근데 일부분 일부분 이제 치료가능 아웃 헐크 아웃 여자 구원이 있기를 구원이 있기를 구원이 있기를 구원이 있기를 통과 변종 아웃 남자 구원이 있기를 고기가 먹고싶다 먹고 통과 로하스트 로하스트 아 시간이 없어 하나 한 두명 미친 주먹 때문에 이거 아 이거 한명 모자랐죠 다시 다행이다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극협일 뻔했네 구원 한번만 물어봐도 나오나 한번도 아 못봐서 도그 말 안하겠다고 아웃 로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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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거 있습니까 쌀버거 쌀버거 아웃 쌀버거 생각난다 롭데리아 쌀버거 먹은거 있으냐 먹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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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봐 일단 통과 라이스 버거 내리고 아웃 다시 올려 다시 올리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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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통과 마크 앤더슨 마크 앤더슨 우리 모두 구원받을거에요 아웃 눈깔 돌아갔어 통과 하면 아웃 여자 여자 괜찮아 먹은거 있나요 로스 통과 어음 오케이 통과 변종 아웃 할머니 아웃 아 할머니 눈 눈이 아 눈이 아 눈이 할머니 눈을 왜 그렇게 떠 이거 한번 실패할때마다 생존자 얼마나 빠지나요 지금 생존자 인원수도 중요한거 같은데 지금 3명 인원수를 많이 채워야 무슨 최고의 대피소가 될 수 있나 본데 이름 좀 지어 아 이름 계속 물어보네 벨 은혼하기 싶은게 있어 뭐야 말 잘하는데 다시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대피소의 이름 말이야 우린 아직 없잖아 아무렇게나 지면 되지 않을까 으응 모르겠다 4명이니까 이름 한글자씩 따면 되겠네 에이든 벨 에벨 얘 이름 뭐였지? 한글자씩 따자 에벨 크끝 비가 또 오고 있어 에벨 크끝 뭐야 또 있네 이거 늘어나는거 아닌가 루프트 호벤의 포구 루프트 호벤에서 비를 맞았던 시민 아웃 시민들은 비오는 날에 외출을 삼가하라고 했다 좀비 리스트로 확실히 봐야돼 이건 안나와있나보네 비는 그냥 물어봐야나보네 수증기에 바이러스가 녹아들어 감염될 수 있다 로아스트 루프트 호벤 로아스트 아웃 루프트 호벤 비 맞았는지 물어보고 새가 어느지역에 있었죠? 아벤튼 통과 메리스코 베로니아 하고싶은말 화장실 사시던곳이 베로니아 통과 변종 아웃 눈깔 반대로 온몸 초록색 근데 17색 근데 초록색 온몸은 안돼 아웃 온몸 초록색 눈깔 돌아가고 입에서 수염 아웃 문 열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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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가보가 오는것 같다 변종 아웃 아벤튼 사진이 아예 달라 꺼져 아웃 남자 알마리아 식사 고기가 먹고싶다 루프트 호벤 아웃인가 그럼 비 맞았다고 치고 아웃 오스카 헐크 아웃 오스카 여자 꼬마의 귀여움 통과 벤프로드 변종 아뇨 보라색 보라색 통과 아벤튼 앤서니 코에서 초록색 꺼져 아웃 오스카 무기 무기 용도 다 죽여라 죽아 나쁜놈 아웃 다 받았어요 이제 천천히 하면 돼 보라색 꼬마의 벤프로드 보라색은 통과 할머니 여보 말 빨리 문 좀 열어줘 아름다운 을마리아 눈 괜찮으시죠 오케이 애슐리슨 오스카 아 제 손이 좀 이상하다 손끝이 저게 외상인가요 손이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 저게 외상이었어 아까 저거 저거 때문에 틀린 것 같아가지고 저런 걸로 구분이 어떻게 돼 이번에도 부탁할게 알론 아악 뭐냐 또 배터리야 부착시켜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나갔다가 물 맞은 고양이 꼬리 된다고 알아듣겠어? 어쩔 수 없잖아 부탁할게 첸 내놔 고마워 앤 브라이언은 안했는데 분명 3일뒤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량 운행이 중단된게 아닐까 그런가 별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설마 브라이언 정말 미친듯이 쏟아지는구나 이제 이십해져버렸나 짜증이 좀 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할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군 네오코스모스에 관한 일 심사에 관한 일 거기에 아주 복귀하지 않은 브라이언 그리고 대피소 이름 대피소 이름 네오코스모스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비상령을 내리고 그들의 탐색을 오늘부로 실시했다 민간 대피소 스트렝스가 정부와 손잡고 함께할 예정이다 루프토벤 야 루프토벤 뭐였지? 아웃이었나? 아웃 비는 맞지 않았다고? 아이씨 물어봐야 되나보네 오케이 통과는 아웃 아웃 물어봐야 되나봐 배고파요 통과 난 베로니야 배고파요 한 끼도 못 먹었다 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 오스카 통과 외상 아웃 베로니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식사 찐 옥수수 쪘으니까 아웃 리사 워커 얘는 통과야 얘는 무조건 완벽하더라고 아니네 오스칸데 루프토벤 들렸다 왔나보네 저렇게 생긴 애는 거의 통과던데 랜덤인가 보네요 걸어서 오셨나요? 셔틀버스 최근 어느 지역? 로아스트 로아스트 아웃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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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분 통과 초록색 눈이 이상함 반대로 통과하면 아웃 루프토벤 비 맞았나요? 오트를 까고 당을 따라왔다 루프토벤에서 왔는데 비 맞았냐고 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통과 비 맞았다고 말 안하면 안 맞은건가본데 무기 좀비놈도 혼내줄라고 통과 뭐야 아까 그놈 아니야? 무기 미친 아웃 난 베로니야 꼬마애 통과 빨리 시간 없어 두 마리 더 으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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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빨리 통과 뱀프로드 사진 이상해 아웃 아웃 오케이 통과 이지하군 시간은 어디 떠있냐고? 문 위에 노란색깔이 시간이에요 안 보이세요? 그게 배터리야 배터리 문 위에 노란색이 가고 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대피소는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맞는 말이야 크크 정신나간 멍청이들이 신이 나서 활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얼간이들에게 지지 마라 이든 무한할 땐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였잖아 샷당인 줄 알았네 내가 코스모스가 미쳐 날뛰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브라이언은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큰일난데 4명밖에 없는데 브라이언이 없으면 3명이네 그냥 총들에는 하나밖에 없어 또 왔네 좋은 아침이네요 심사관님 당신 그렇게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약속했었잖아요 다시 찾아뵙기로 돌아가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을 뽑아껴 당신들의 은거지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비인간적인 방법은 우리 틈원들 중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주세요 당신의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 대답에 따라서 나는 다시 올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죠 응 당신네들의 그 냉정한 판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지 알기나 해? 으... 그 가엾은 사람들은 오갈 데도 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천천히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쫓겨나는 감염자들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동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지? 그들을 그런 괴물로 만든 게 바로 당신네들이라고 알겠어? 결국 너희들도 그런 거라고 우리와 다를 게 없어 그... 그게 아니라 난 아직까지 나와 그 일을 내쳤던 그 심사관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 그 이와 나는 결국 방황하던 중 좀빗대를 만났었지 그이는 나를 위해 사신을 희생했어 그리고 자신이 좀비가 되기 전에 나에게 목숨을 끊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지 아... 윌리엄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레베카 당신은 그 심사관 같아 가서 따져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그 심사관 죽었냐?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러냐고 죽었나봐 아니 이사와서 그런 건가? 너희가 너희에게 선택된 시민들을 위해 감염자들 역겨운 시선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는 너희에게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 위해 세상을 바꾼다 그게 우리 네오코스모스의 목적이지 버려진 사람들 심사관님 그럼 답변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원하나요? 하겠냐? 아니 기본적으로다가 감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통과를 못 시키는 거 가지고 무슨 그게 무슨 사람을 뭐 그런다고 너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건가? 좀비로 변하는데? 위험해가지고 그게 당신의 대답으로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럼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죠 아마 이렇게 평화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념이 있든 나에게는 나의 신념이 있는 법 그리고 날 믿어주는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난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쫓겨난 사람들은 분명 안타깝지만 나에게 선택되어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 웃음을 위해서 나는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림의 상태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답을 두고 헤매고 있었네 아벤튼 출신의 무기 도구 소지자 아웃 폭력 시위 아벤튼 출신이 아니면 물어봐야 돼 도구 무기 물어봐야 되는데 아벤튼의 무기면 아웃 로아스트 아웃 아벤튼 아웃 헤루니아 애기인데 사진이 너무 달라 아웃 케빈 브록 남 아벤튼 무기는 없음 밥 먹었나요? 밥 먹었어요? 옥수수? 어? 큰일날뻔했네 아웃 로스 레오네스 먹었나요? 돼지고기 그 무기 그 무기 도구 물어봐야 돼 담벼락 집에 담벼락을 보강한다고? 근데 왜 우리한테 와 집으로 가야지 변종 아웃 로아스트 아웃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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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한한테 복수 아웃 여자 오스카 귀여움 그래도 물어보자 배고프지 않으세요? 오케이 통과 넨시리 뱀프로드 보라색 통과 비가 맞았다고 해도 뱀프로드 보라색이기 때문에 아만다 그레이 강아지 종비들이 하나도 없다고? 통과 혈크 아웃 도구 옥수수 빵은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 아웃 산티에보 하고싶은 말 떼고빠요 산티에보 통과 토마스 워스 레보스카 그러었는데요? 식사 옥수수 수프 정말 몸이 따뜻해져서 아웃 도널드 식사 아니요? 루프트 호벤? 루프트 호벤? 비 맞은거 아니세요? 아 비를 맞으셨네? 아웃 수염 토해 토해서 아웃 아벤튼 도구 들었어 아웃 엘마리아 강을 건넜다 통과 엘마리아 막클리 캐시 통과 통과 눈 오케이 좋습니다 그때 대피소에 수용용량이 있는거야? 벌써 183명인데? 드디어 대피소 이름을 지었어 사실 힌트가 엄청 가까이 있었지 뭐야 오 정말 뭔데 뭔데? 스위트홈 쩜쩜쩜 농담하는거지? 스위트홈 그 멋진 이름들 있잖아 다른 대피소들을 봐 경고하고 힘을 상징하는 스트렝스라던지 좀비들을 확산하는 제노사이더라던지 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심사하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었어 나에게서 입속어부 판정을 받고 슬픈 얼굴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건지 그들의 남은 삶을 내가 결정하는게 맞는건지 말이야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심사소에 붙어있던 그림 기억해? 아 그 엄청 못그린 그림? 그래 비록 쫓아버린 감정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뒤에는 나로 인해 새로운 집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 덕분에 우리의 대피소는 그들에게 있어 달콤한 안시처와 다름없다는걸 알았어 에이든 그렇기 때문에 스위트홈이라는 이름은 더할 나위 없이 적더라도 생각해 유치해 보이는 이름이야 스위트홈 우리 스위트홈에서는 너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야 지 좋은 대피소가 뭐야 그래 어떤 이름이든 니들 결정에 따른다며 수공했겠지 앨런은 어차피 이런데 관심 없을 것이고 브라이언 오늘도 안왔네 슬슬 비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내일쯤 오지 않을까 아무리 없어야 되는데 브라이언 죽었나본데 왜 이렇게 안와 우앗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해야 아 브라이언인 줄 알았네 해가 신났네 신났어 하합 좋은 아침 배 그나저나 무슨 일 있나 오늘 아침부터 군인들이 많이 보이네 왜 그렇게 해벌죽해 너 너 인마 너 군인들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걸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위험하지 걔 누구였지? 걔 흰머리 군인? 스트렝스 걔네 관리자 야 군인 폭력 성향을 띈 군인 아웃 오염지역 해제지 로아스트는 상관없고 야 군인인데 폭력 성향을 띈 군인을 아웃을 하라는거야 아니면 그냥 군인을 군인은 다 폭력 성향을 띈었으니까 아웃을 하라는거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띈 경우 아웃 좀비가 된 군인은 총기 사용도 가능 어 띈 경우 띈 경우 자 로아스트 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아벤튼 무기 아직 있고 도구 로프트 오벨에서 빔 맞으면 안되고 가자 베로니야 배고파요? 돼지고기 도구? 바리케이트 똥가 베로니야 남자 살 뺐어? 사진이 뭔가 이상했는데 똥가 할머니? 배고파요? 돼지고기 배고파 어떻게 걸어소이다 책은 어느 지역? 루프트 오벨? 비 맞았다는 얘기는 없어? 통과 비 맞았는지 안는지 확인해야 돼 산티예보 새로운 세상이 꺼져 보라색 보라색은 변종이라서 치료할 수 있는 거 통과 베로니야 젠킨스 베로니야 날씨 좋고 숯불 가로질러서 달려왔다 통과 보라이언 젠킨스는 어디 있었죠? 우스카 걸어서 왔나요? 먹었나요 뭐? 통과 침벳기 바로 열여 엘마리야 숲 통과 아 이거 너무 많이 부족한데 누우 좀비 꺼져 변종 변종 꺼져 평범 뭐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통과 침 뱉어 꺼졌고 평범 또 넘어졌어 루프트 오벤에 있었어 비 맞았어 맞았단 말 없어 통과 4명 모잘라 엘마리야 흰쌀밥 쌀 쌀 아웃 로스 오렌스 비까지 무기 이상한 놈 꺼지고 보라색 통과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놀아 왔어 너무 귀여워 힘들었어 우산을 갖고 왔고 우산 갖고 왔으면 넌 통과야 너 쌀 안 먹었지 비 너 너 임마 너 시간이 없어 너 일단 무조건 통과 야 우산이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루프트 오벤에 있었어도 비를 안 맞았을 줄 알았는데 잘못 봤나? 우산이 없었다고 했는 건가? 우산은 썼지만 비를 맞았다 하는 건가? 귀여우면 무조건 통과하라고?" 여러분들 귀여운 것은 진리입니다 귀여운 것은 나쁜 짓으로 하지 않나요? 존 비들이 쓸어버릴 위대한 무기를 개발 중이지 을 무기가 있다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에 나같은 심사관들은 와! 에이든! 앉아서 심사해야지 브라이언 왔네 설명하자면 좀 길어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지 지금 내가 없던 고생한 배를 위해도 일해야 할 시간이다 저 로봇같은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로프트 호벤 다시 아웃 이제 비도 상관없네 로프트 호벤이 있었으면 넌 아웃이야 들렸다가 비마저도 아웃 로프트 호벤 갔어도 아웃 로프트 호벤의 다른 대피소를 찾는 시민들도 거부해라 눈 돌아갔어요 통과 그러면 아웃 로프트 호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웃 눈 돌아갔어요 통과하면 아웃 로프트 호벤 꺼줘라 로프트 호벤 산티에브 총 들었어요 무기 크크 우리 가족을 심사관 꺼지시고요 아웃 오스카 평범해 평범한 애들 제일 무서워 쌀로 만든 케이크 꺼지시고 베로니야 귀여워 배고파요? 쌀과 옥수수 안먹었고 어디 있었어요? 호벤 있었어요? 비 맞으셨어요? 비를 맞았군요 꺼져 군인 아름다운 오스카에서 왔다 화장실 통과 군인인데 이제 폭력적인 군인은 안된다 그랬어 귀엽고요 셔틀버스 통과 무기 오스카 도구 일할때 쓰던거에요 목수 어디서 왔나요 오스카 문 좀 빨리 열어줘 살버거 꺼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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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프로드 야 벤프로드 아웃 아니었지? 응? 거기 어디였지? 루프토벤이었지? 통과 보라색은 치료할 수 있는거라 걸렸어도 상관이 없고 사진이 너무 다른데 살 뺐단 말도 없어 아웃 루프토벤 물지도 따지도 않고 아웃 산티에보 쌀 먹었어요? 쌀 먹었어요? 비 맞았어요? 쌀 먹었어요? 비 맞았어요? 안맞았고 통과 루프토벤 아웃 차라리 루프토벤에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아벤튼 뭐 먹었어요? 뭐 먹었냐고요? 뭐 먹었냐고요? 아무것도 안 먹었고 통과 오스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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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변종 통과 살 오케이 간단하죠? 보고 선택하라고? 보고 선택하고 있어요 못 따라오시겠나요 설마? 좀 천천히 할까요? 생존자 많이 늘리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최고의 대피소가 되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역당하게? 디어? 드디어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 둘이 와서 이제 교대할 수 있어 브라이언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파견 갔던 첫날 길에 쓰러진 누군가를 도와줬었는데 감염자였었어 이곳을 복귀하던 도중에 파래 녹색의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더군 그래서 아 얘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서 혼자서 주변을 서서기던 도중 누군가가 수근거린걸 들었다 녹색 괴사 증상에 대한 백신이 완성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대 라고 하더군 너 파견 갔던 날 나한테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몰랐던거야 그게 말이지 근무도 없고 신경쓸 일도 없어지는 그동안의 피로가 한 번에 몰라도 강의가 진행되자마자 30초도 안되서 숙면에 빠졌어 그 백신이 나왔다는 그거 들으러 갔는데 그 녀석 자가지고 못본거야? 그 녀석이 이거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이거 화창한거 비오는 날씨도 익숙해졌지만 역시나 밝은 날이 가장 좋지 또 왔어 아 감사 또 왔어 왜 우리건만 이렇게 감사를 오래하는거 같지? 지금까지 이곳에 올 때마다 끔찍할 정도로 비가 쏟았었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군 마지막 업무에 어울리는 날씨야 마지막이라뇨 은퇴하시는건가요? 하핫 농담도 잘하는 친구로만 다듬는 뭐야 변종이네? 아웃 자네라면 이게 무슨 순상인지 잘 알고 있겠지 변종 이노센트 하나는 헐크고 하나는 타노스야 아무래도 저번주에 지칠 정도로 심한 폭우가 쏟아질 때였지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로 샤워를 했으니 감염되는 것도 당연했을라나? 비를 열나게 맞으셨네 이 증상에 대한 백신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걸세 오스루질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일도 못하시게 됐습니다 아웃 나가주실래요? 뭘 감사를 한다고 변종주제에 짤리는거야 연금 못받아 그렇다고 마냥 슬퍼할수만은 없지않나 하하 로렌스씨 나가시라구요 그런 표정 짓지말게 하루만 하겠네 자 나의 마지막 은퇴식을 자네에게 부탁하려하네만 멋지게 마무리 지어주기 알겠습니다 그럼 아 잠깐 응? 대피소의 이름 결정했습니다 오 그런가 스윗 홈이라는 이름입니다 하하 그 어떤 멋들어진 단어보다 이곳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군 자네같은 심상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었어 홈 스윗 홈 공포캠 아니야 그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로렌스님 오염 해제 아 이제 비맞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거기만 비맞아도 상관없어서 이제 거기 지역 출신만 루프토벳만 아웃 루프토벳엔 비맞아도 상관없고 보라색 통과 보라색 치료 가능함 보라색 통과 NSG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버스카이스 오셨네요 쌀 먹었나요? 쌀 쌀 먹었냐고 구원인가요? 신이 당신한테 꺼져 할머니 눈 돌아갔어요 통과하면 아웃 헐크 아웃 아웃 왜 이렇게 많이 눈 반대로 아웃 코시엄 토하고 아웃 무기 무기 왜 갖고 있죠? 내 몸 뭔가 하실 말씀이라도 너 쌀 왔먹었고 통과 전종 아웃 군인 군인 폭력적이면 아웃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 통과 오스카 초록색깔 녹색 이제 치료 가능해요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통과지 어디서 왔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 폭력적이었다고? 치료하면 안되나? 폭력적이었냐? 보이는 걸 모든 걸 싸버리실 거네 아웃은 감염이든 아니든 위험한 것만 밥 먹었나요? 고기 도구 목수 통과 아 아벤튼 무기 아웃 아벤튼 무기 아웃이잖아 형태야 정신 안 차리냐 정신 안 차리냐? 응? 통과 오스카 헐크 아웃 베로니아 귀여워 걸어왔다 통과 두목 남았나? 루프트 오벤 아웃이지? 루프트 오벤 루프트 오벤 무조건 아웃 아닌가? 미안하다 아웃 엘리자베스 리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쌀로 만든 케이크 아웃 오스카 도구 말 안하겠다고 꺼져 아웃 사다 마리아 오우 다행이야 다들 강아지 봤냐고? 저 앞에 강아지 묶었나보지 좋습니다 228명 300명 가자 에이든 나 이제 감사관에 편지를 남겨주고 왔다 여기 있군 어디 보자 스위트홈의 시민들은 그 어느 대피소보다 행복해 보였네 앞으로도 그들의 단품한 안시처가 되어주기를 감사관 오렌스 정말 눈뜨고는 못봐줄 정도로 감동적이군 크크 로렌슨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에이든 왜 또 이렇게 시물쾌 있어 그게 우리 대피소를 전담하던 감사관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왜 감염됐더라 그것도 아주 지독한 걸로 감염? 처음엔 무섭고 떨렸지만 그동안 정말 많이 정두롭고 멋진 분이었는데 정부에서 연구중이다 금방 백신이 나올거야 언제 엔딩이지? 다 된거 같은데 그쵸? 자 네오코스모스의 봉거절 아란의 소탕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보게 심상한 선생 어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이거 밖에 나 아 이런걸 다 이거 늙은이들은 아침잠이 없어서 말일세 오랫동안 자네를 즐겨봤었다네 항상 아침밥을 거르고 일을 시작하더라고 핫 쌀로별 뭐 이런거 아니야? 과자 아니야? 쌀과자 이런거 아니죠 옥수수 쌀 안됩니다 저한테 옥수수 주셨다가 할머니의 옥수수가 할머니의 옥수수가 날아갈줄 아세요 가자 정말 오랜만에 먹어본 아침밥이고 변종 스토커 시민의 뒤 검은 그림자를 주의 이건 뭐야? 스토커? 시민의 뒤의 검은 그림자 노인 공격이라고? 위험한 세계니까 스토커 뒤에 빠데 폭력적 성향 룰좀 주실래요? 통과 오스카 할머니 넘어졌다 돼지고기 통과 17명이야 레보스카 옥수수수 아웃 보라색 통과 야 우리 어디 무조건 아웃이었지? 아모모 아모모 아웃 보라색 통과 베로니아 오이구 오이구 아웃 보라색 통과 수염녀석 어 루프톱엔 어 맞아맞아 너 뭐 먹었냐 너 뭐 먹었어 총각 베로니아 도구 왜 으헤헤헤키 아웃 할머니 할머니 옥수수 먹었습 옥수수 먹었냐구요 안먹으셨어요? 쌀과 옥수수 폭력적 본인폭력적 통과 산티예보 배고파요 먹었어요? 안먹었고 통과 외상 외상 아웃 초록 색깔 손 손만 초록색이면 괜찮아 뭐 먹었어요? 통과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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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쟁이 토하하는거 철문으로 막아주시고 스탈 하흡 뒤에 그림자 스토커 아웃 님 뒤에 스토커 있어요 콧수염 콧수염 아웃 초록색깔 반만 으이이이 저 방금 뭐라 그랬어? 죽여버리겠다 그랬나? 폭력적인건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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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아웃 이지 이지 하구만 됐습니다 255명 스피터 처리법 다시보라고? 알았어요 잠깐만요 끝나고 다시볼게 네오코스모스가 일으키는 테러 말이야 그들은 좀비들과 함께 테러를 강의했는데 어째서 좀비들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은걸까 예전에 신문에서 본적이 있지 좀비들의 내장쪽 유전자를 이용해 일종의 부적같은걸 만들었지 왜 그걸 지니고 있음 마치 여왕발처럼 좀비들을 구슬릴 수 있더구 뭔 부적? 정보에서 네오코스모스의 은거지를 알아내 소탕을 시작했구만 또다슨 변종이 나타냈어 뭔가 진행하는거 같다 긴장해야 되겠고 뭔가 터질거 같다 스피터 내가 잘못보고 있다니까 다시한번 볼게요 어 또왔네 요아저씨 또 밥주자 뭔가 퀘스트같아 그쵸?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서 숨어살릴래 아직도 감염이 안되고 멀쩡한거지? 이잉 뭐라고? 강흥기가 먹어서 잘 안들린다네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부탁하겠네 정이란게 이래서 무서운거야 그냥 드리자 다행이야 드린다고해서 우리가 손해보는게 없거든 만약에 먹는게 중요한게임이면 안좋을텐데 이러다 저하버려지게 정들어버리겠는걸 시위 해산 아벤튼 위장 언어잔해 언어잔해로 위장한 감염자주의 백신의 부장의원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 발견 이를 노리고 말을 못하는척하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주의를 바란다 언어장애로 위장한 감염자? 그걸 어떻게 구분해?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 스토커 뒤에 붙어있구요 스피터 내가 잘못보고 있다는데 스피터 어딨어? 스피터가 어딨어? 아이언 피스트 이노센트 네오코스모스 아 스피터 스피터 맞는데 왜? 스피터 내리면 이게 있으면은 내린 다음에 맞는거 아니야? 왜? 카운트가 안된다고? 그래? 근데 무조건 아웃인데? 이게 얘가 토하기 때문에 철문을 내린 다음에 아웃을 시켜야돼 안그러면 유리창이 빵가된다 그랬어 맞으면 카운트 되어야되지 않냐고? 그런가? 일단 아벤튼은 시위 해산됐고 시위 해산됐다는 얘기는 아벤튼에서 무기 소지한 자는 이제 통과 가능하다는 얘긴가? 어딨지 그거? 아벤튼 무기? 없어졌네? 그치? 없어진거 맞지? 그러면 자 루프트 호벤 아웃 폭력 군인 아웃 시예요? 예 야 위장 언어장애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언어장애가 오는데 그것을 연기하는 데를 조심해라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함은 이미 감염이 계속 그대로라는 얘긴데 그러면은 아웃시켜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연기를 하죠? 부작용인데? 치료 받은 척하려고? 백신의 부작용인데 치료 안된 거 아니야? 치료 됐는데 그냥 부작용만 온 건가? 부작용이란 게 치료는 됐지만 부작용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백신을 맞은 척하려고 그냥 연기하는 애를 잡아내라 이건가? 근데 그걸 어떻게 감염이 아니지? 그걸 알아볼 수가 있나?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 못하는 척하는 시민들을 알아봐야 된다 자 베로니아 묵을 거 묵을 것만 체크해 옥수수 빵 아웃 빨리 눌러야 돼 빨리 눌러야 돼 찐옥수수 아웃 빨리 눌러야 돼 저거 먹을 것 때문에 어차피 물어볼 게 많아 베로니아 막 눌러 막 눌러 통과 이거는 통과하면 반대로 아웃 마크 앤더슨 사진이 이상해 엄청 살을 뺐다 통과 야 루프트 오벤 아웃이었나? 변종 아웃 초록색 일부는 괜찮아요 어 폭력적 아웃 이제 루프트 오벤도 괜찮나? 그럼 뭐가 안되지? 툭 때려본다 말을 못해 때려도 말을 안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 이거는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연기가 아니야 때려보는 건 좀 그렇다 그래도 아벤튼에 왔다 쌀과 옥수수 안 먹었고 어? 방금 폭력적이었어 꺼져 수염 꺼져 산타마리아 뭐 먹었습니까?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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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하겠다고 꺼져 무슨 무기 뭐 먹었어요? 케이크 꺼져 헐크 그냥 꺼져 귀여운 강아지 뭐 먹었어? 먹은 거 얘기 없어? 통과? 군인 귀여운 강아지 오늘은 치킨가? 통과 아벤튼 먹은 거 없고 통과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시간 없어요 말 못해 말 못해 때려 때려 들켰나? 일부 초록색 때리면 되는구만 말을 안하는 애들은 때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때려서 구분해야 돼? 저번에 말했던 그 위대한 무기는 그 위대한 무기는 어떻게 됐어? 거의 완성된 게 있는데 말이지 문제가 생겼어 설마 또 사고야? 이걸 완성해도 과연 쓸 일이 생길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지 좀비들은 심사로 문제없이 내보낼 수도 있고 굳이 사용한다면 테러를 막을 때 쓰려나? 그때가 온다면 내 위대한 무기의 강한 모두에게 보여주지 레베카라고 했나? 한동안 찾아오지 않네 분명 배답에 따라 다시 올 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에드워드 왔다 홈 001님 8개국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오 코스모스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게 있나요? 정부에서 소탕 중인 곳은 네오 코스모스의 핵심 본거지라고 합니다 잔당을 찾고 있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한데 이거 네오 코스모스 착한 애들 아니야? 자꾸 이게 뜨지? 선택이 뜨죠? 의외로? 의외로 정부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닐까? 너무 수상해 저녀석 저녀석이 더 수상해 네오 코스모스에서 넘어갔냐고? FM대로 해 그냥 일단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이름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전지역 대피소에서 쫓겨난 감염자들 그들을 회유해서 인원들을 모아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은 레베케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말투는 행동을 유추해봤을 때 아마도 그녀는 내부의 고위급 간부였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죠? 이래봬도 이 일을 하기 전에 경찰이었거든요 하핫!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각지 민간 대피소를 돌아다니며 능숙한 화술로 심사관들의 정신을 공격하죠 예를 들어 쫓아낸 감염자들을 엄격하게 하며 죄책감을 들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정말 질이 나쁜 조직이군요 제가 확보적인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측 심사관에도 각별히는 주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히 하시길 자꾸 와 근데 저 녀석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초탄이 작전 잔당들이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무기 담벼락 보강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돼지고기 통과 산티에브 살 뺐냐 뭐 먹었냐 뭔가 루프트 호벤 아웃이었나 아웃 루프트 호벤 아웃이야 헐크 아웃 로하스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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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콜록콜록 꺼져 야 근데 우 콜록콜록은 말이라고 하긴 그런데 보라색은 무조건 치료될 수 있는 거라서 어디서 왔든 상관이 없다 배고픈나요 옥수수 먹었다고 어 꺼져 루와스트 먹었나요 말이 없어 말 없어 때려 때렸냐 방금 때린 것 같은데 통과 뭐 먹었냐 뭐 먹었냐 쌀로 만든 케이크 꺼져 쌀로 케이크는 뭐야 근데 무슨 케이크냐 배고파요 밥 먹었냐 육식주의자 고기가 아니면 안 먹는다고 옳게 된 사람이구만 통과 변종 변종은 무조건 아웃 산티에보 뒤에 스토커 당신 뒤에 귀신 눈 반대로 돼있어 반대로 통과 수염 토예요 가시고 가시고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 먹은 얘기 없어 통과 아 외상 있었어 외상 없었는데 사진 너무 달라 아웃 어디 외상 있었어 자 폭력적이면 아웃 폭력적이야 아웃 눈이 돌아가있어 반대로 할머니 손이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뭐만 안 먹었으면 돼 뭐 먹었어요 물이 너무 목이 마르다고 불안한데 그래도 일단 통과 목이 너무 마르대 좀비 아니야 뭐 먹었어 쌀로만드 케이크 아웃 할머니 뒤에 스톡 아웃 됐다 통과 좋습니다 아니 아까 할아버지 외상 못받네 오늘 심사는 종료됐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주세요 에에에 어? 에에에 뭐지 방금 총선 심사 쪽인 것 같건 벨 어서 가보자 에이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오? 설마 에이든 여긴 의무대인가 후 정말인지 죽는 줄 알았네 우 차 으어 어 아프군 허허 아이씨 뭐야 죽었는 줄 알았잖아 잘못 해가지고 뭘 오 부상 입었었네 뭐 하는 거야 아주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하 이 정도면 참을만해 하지만 됐어 너한테 심사를 맡겼다가는 대피소가 위험해질 거야 으 환자라도 때릴 수도 없고 그나저나 브라이어는 정비하러 갔어 자꾸 말시키지마 말할 때마다 아파 죽겠으니까 끝나고 가는 길에 또 좀비가 와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다 이 말이야 야 에이든 몸속 확인 좀 해봐라 감염 된 거 아니냐 좀비가 총을 쏠 수 있죠 군인 좀비면 좀비 영화 따라 다른데 어떤 좀비는 막 저기 뛰어다니는 좀비도 있어 뭐 열라 뛰어다녀 내가 아니면 누가 저많은 사람들을 심사하겠어 누가 보면 슈스캔인 줄 알겠네 그만해 인마 아니 무슨 생존자 속 계속 늘어나면은 장소가 부족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더 받을라 그러네 근데 어떻게든 더 받긴 해야지 왜냐면 밖은 위험하니까 그건 맞긴 맞는데 총까지 맞았는데 이거 총을 맞은 거야 부상 입은 거야 일단 코스모스는 무력화 시켰대 핵심 세력은 단당만 좀 남아있다 음 반대로 밴프로드 목이 너무 마르다 뭔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군인은 폭력적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군인들의 차를 얻어 탔다고 군인인데 레보스카 뭐 먹었냐 뭐 먹었냐고 아무것도 안 먹었고 먹었나요? 흰쌀밥을 대접해줬다고? 으응 아웃 같이 좀비 만들려고 했던 거야 때려본다 우! 폭 들켰나 아웃 도구 도구 뭐 먹었나 돼지고기 도구 도구 왜 들고있나 담벼락 풍가 오스카 꺼져 스토킹 꺼져 꺼져 아벤튼 통과 산타마리안 산타마리안 먹었나 뭐 먹었나 먹었어 통과 군인 뭐 먹었나 화났나 폭력적인가 통과 무기 무기 말 안하면 꺼져 아웃 수염 받고 꺼지고 보라색 변종 치료 가능 통과 루프트호벤 외상 아웃 베로니아 귀여웠지만 스토킹 꺼져 무기 좀비놈들 혼내줄라고 뭐 먹었나 뭐 먹었나 뭐 먹었나 뭐 먹었냐고 고기 통과 아무무 꺼져 변종 꺼져 헐크 꺼져 군인 음 좋습니다 좋아요 308명 돌파 거의 알파고 수준 마침내 내 위대한 무기가 완성되었다 이제 적어도 이 시트홈은 테러 위협에서 안전하다 크 뿌아 너무 좋나봐 맨날 크고 웃다가 완전 이제 뿌아 웃는다 에이 내 오늘 상태가 정말 나빠 보이는데 아 크 크 크 뿌아 너 총에 맞았었다고 했지 운 좋은 녀석 뿌아 야 총에 맞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싸이코 아니야 완전 싸이코네 생각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총에 맞을 확률을 총에 맞은 거 맞네 그쵸 에이든 정말 괜찮아? 응 그럭저럭 낮에 브라이한테 진통제를 받아 먹었거든 총을 맞았는데 진통제를 먹었다고요? 총알은 스친 건가? 괜찮은 건가? 스쳤나 보지 어제보다 훨씬 나은걸 이렇게 웃어도 어제보다 훨씬 덜 아프고 말이야 다행이야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좀비 사퇴하는 비교도 안되는 테러가 있었대 엘 라미아가 초토화됐더라 정부에서 놈들을 추적하기 시작해 서두르고 있는 걸 대지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 오늘은 모두에게 회의실로 모이지 말고 각자의 정비를 하라고 정해도 엘 라미아라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니까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야겠어 슬슬 엔딩인가? 이제 엘마리아 엘라미아 아웃이에요 엘라미아 아웃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간다 루프트 오벤 아웃 엘마리아 엘라 라미아 아 자꾸 엘마리아래 엘라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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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트 오벤 엘라미아 루프트 오벤 루프트 엘라미아 루프트 엘라미아 루프트 엘라미아 아웃 옛 예측 불가능한 동선이다 아벤튼 뭐 먹었냐 뭐 먹었어 어 폭력적이야 폭력적인 군인 아웃 찰스 아담스 때려봐 통과 살 뺐냐 뭐 먹었냐 살 뺐냐 오케이 통과 뒤에 그림자 스토킹 아웃 귀여워 뭐 먹었냐 근데 뭐 먹었어 먹은 얘기 없어 통과 산티에브 구원 아웃 스토킹 아웃 아벤튼 배고팠냐 고기 통과 변종 변종 통과 보라색 변종은 통과야 한쪽은 괜찮아 뭐 먹었어 뭐 먹었어 통과 베로니아 화장실 통과 외상 아웃 야 팔이 없어 귀여운 강아지 뭐 먹었냐 먹은 얘기 없어 통과 로아스트 짝통 아웃 오스카 통과 말 못하면 통과 넌 돌아갔어 통과인 척 반대 무기 무기 다 죽어라 누가 폭력적이야 아웃 애기 때렸다 우 퍽 들켰나 사기꾼 아웃 이제 아벤튼 뭐 먹었냐 바리게이트 뭐 먹었으냐고 쌀로 죽을 끓여먹었다고 아웃 도구 뭐 먹었냐 고기 도구 일할때 쓰는거야 목수 통과 아무무 털크아웃 좋습니다 매운맛이 좋다고 너무 달달하다고 미안합니다 좀 그럼 뭐 한쪽 눈을 가리고 할까요 이제 다 어디갔어 애들 말거는게 없어 어디갔지 이러분들 왜 나온 거야 뭐야 개인정기라고 그래도 뭔가 나온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넘어가자 모이지 말랬다고 그러게 근데 쟤는 왜 모였어 왠지 모르게 긴장된 기분 탓인가 아니 쓸데없는 걱정이겠지 좀비든 시민든 간에 전부 덤벼보라고 붙잡은 네오코스모스의 간부로 신문왕들과 그들의 심사거부는 당한 시민들에게 접근 그 후 세력을 엮인 뒤 세상을 좀비바이러스에 뒤덮어 감정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듭했다는 목적으로 움직였다 거부상암들은 당한 사람들만 모여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라는 그런 큰 그림이었구만 모두 좀비로 만들 생각이었어 음 스토킹 아웃 온몸이 초록색 아웃 베로니야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뭐 먹었어 구원 아웃 귀여워 귀여운 보라색 통과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먹은 얘기 없어 통과 보라색 아웃 무슨 아스크린같이 생겼어 보라색 변종은 치료할 수 있어서 어디서 왔든 상관없게 뭐 먹었어요 돼지고기 오케이 통과 헐크 아웃 뭐 먹었냐 옥수수 생으로 먹었다 아웃 옥수수 이빨 강냉이 아웃 귀여워 통과 귀여워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먹은 거 없고 통과 눈 반대로 반대로 아벤튼 군인 폭력적이냐 뭐 먹고 폭력적이냐 폭력적이지 않다 통과 헐크 아웃 뭐 먹었냐 뭐 먹었어 비 비는 상관없어 통과 어디였죠 우리 못 오게 하는 애들 뭐 먹었냐 무기 뭐냐 무기 뭐냐고 아웃 루엘 아웃 엘라미아랑 하나 먹었지 루프트 오벤 뭐 먹었냐 오케이 통과 먹을 거 얘기는 사람 루프트 오벤 아웃 엘라미아 엘라미아 아웃 아벤튼 아벤튼 눈 반대로 아웃 할배 할배 뭐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안 먹었대 아이고 시간이 없으시네 내일 오세요 난 목표는 다 했으니까 오늘도 큰 문제 없이 넘겼군 에이든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내가 왜 컷신이 없어 없는 거야 아니면은 에러인 걸까 없는 걸까 대규모의 좀비 무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저녁까지 마지막 심사가 끝난 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좀비 떼의 습격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달리 그들은 대규모의 인원이었다 젠장 모두 심사소 뒤편으로 가 매뉴얼대로 준비해 대필 인원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이 보였다 그들은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앨런 그리고 보니 개발 완료된 그 위대한 무기는 미안하지만 그 무기로도 저만큼의 좀비 떼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좀비 800 서둘러 스트렝스에는 응답이 없었으며 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1시간 4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모두 침착하게 대응해 결국 우리는 그들을 막지 못했다 어떻게든 정부군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려보고 했지만 그 노력은 불과 10분도 채지되지 않아 물거품이 돼버렸다 그렇게 힘겹게 고개 들어 본 나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지옥이 되어버린 스위트홈이었다 엔딩 5 공포로 뒤덮인 밤 뭐야 배드엔딩이잖아 잘했는데요 이벤트를 뭔가 안해서는가봐 이런 그 무기가 완성되지 않았고 스트렝스 해달라는 일 다 도와줬는데 왜 무리 안 도와준 겁니까 정부군 지연 안았고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할아버지 처음부턴가봐 와 이건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쉽게도 배드엔딩이 떠버렸네요 다른 엔딩들도 많다고 하니까 엔딩 5번째 건가 다른 엔딩 보실분들은 이게 한번 해보세요 제목은 후 이즈 존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니면 연락 빨리 해볼까 나 근데 별로 중간에 잘못한게 노숙자 아저씨 처음에 밥 안줬고요 그 다음에 뭐있죠 계속 그 스트렝스랑 공유는 했는데 오세아니아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피드하게 할라로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애 노숙자 밥 3번 줘야 되는데 아 줄걸 그랬네 처음에 한번 안주고 그 다음에 두번 줘서 그런가보다 처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 노숙자 때문에 할아버지 밥 3번 줬어야 돼 그냥 줄걸 밥 얼마나 한다고 빠르게 노숙자 두번 살렸었거든요 첫번째 거절하고 세번째 밥 주는 걸로 해가지고 빠르게 엔딩이 달라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노숙자 할아버지 다시 왔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전에 밥을 안줬거든요 근데 이걸 세번 다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게나 음식 정도야 고맙네 고마워 난 그들이 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지 내 걱정은 말게나 난 이만 가보겠네 여기서 좀 말이 하는게 달라지네 두번째 주는 거랑 좀 다르게 오케이 이렇게 세번 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이 온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 아이를 구해달라고 하죠 이 아이가 원래 감염됐었는데 로라 구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왔을 때 감염돼서 안된다 했거든 이번엔 된다 해볼게 아까 그 로라라는 아이 받으려고 했었죠 원래는 아까 전에 할 때는 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받아볼게요 로라 로라 왓슨 산타마리아 어? 밴프로드 밴프로드 있으면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감염자인 것 같은데 눈 감아주기 그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전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마 아마 이 안쪽으로 좀만 들어가보면 수염 덥수록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을 거야 병리 숙소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네 헐 감염됐는데 근데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좋은 사람 이거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냐? 노 숫자 세 번 밥 주는 거랑 이거 하려고 했거든? 잘한 건지 모르겠네 에이든 뭐야 깜짝이야 방금 대피소 안으로 들어온 꼬마는 뭐야 별일 아니야 저번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면서 울며 찾아왔던 아주머니인데 그 아이 찾아왔지 뭐야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받아줬다 감염자를? 다 듣고 있었어?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 저녁에 얘기해 헐 왜 저래? 당황한 거냐? 오케이 저녁에 한번 얘기하는 걸로 바뀌었나 볼게요 에이든 아침에 봤던 너의 판단은 끔찍한 만큼 빗나간 오답이었어 정신 차려 에이든 넌 지금 노래공원 매표소의 직원이 아니야 감염자를 선별하는 심사관이라고 부디 날 실망시키지 마 에이든 이렇게 얘기하네? 여자애 보내줬더니 브라이언 브라이언 조차 어제 회의실로 들어가던 참에 너와 베리의 이야기를 들어버렸어 난 니가 어떤 선택을 했나라도 존중한다 넌 우리 리더니까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있어 하지만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베리 이전에 민간 대피소에 있을 때의 일을 그땐 지금처럼 대피소의 간부관이 시민의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어제 너처럼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 감염자를 통과시켰던 그곳의 심사관에 의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오빠를 잃었다 그녀가 그렇게 화를 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 이런식일수록 팀원들끼리 뭉쳐야된다 니가 더 이해해주길 바래 오빠가 통과시켜준 애 때문에 죽었었나봐 그전에 있던 대로 자 두번째 할아버지 왔습니다 요즘 몸 먹고살기 힘들었어 말이지 너무 차갑게 울지말게 오늘도 잘나나 어휴 앞으로 오지 마세요 자 아까 전에 벨이 자기가 감염되면 쫓을거냐고 해서 그래도 쫓아야겠지 라고 했는데 아까 여자 꼬마야도 구했기 때문에 얘도 안쫓아낸다고 할게요 자 녹수차 할아버지 드디어 세번째 왔습니다 밥을 다 줬어요 솔직히 오랫동안 웃어서 돌아가신줄 알았는데 흐흐흫 여러분 대체 어디서 살길래 감염이 안되고 멀쩡한거지 아잇 뭐라고 가는 귀가 먹어서 안들린다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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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까지 저녁까지 마지막 심사가 끝난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좀비 떼의 숙격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달리 그들은 대규모였다 매뉴얼대로 준비해 어? 잠깐 뭐지 저 불빛은? 아 저건? 그 순간 우리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를 필두로 한 스트렝스의 지형군이었다 어? 다른 다른 거기서 구해줬다 노숙자랑 상관없는거 같은데? 너들의 도착과 동시에 네오코스모스의 좀비 부대를 향해서 총격을 쏟아부었고 아이든 우리 대피소를 지키는데 저들만 싸우게 할건가? 그래 가자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잠깐 헉 헉 어디갔다 이제 오는거야 크 드디어 나의 위대한 무기를 시험해볼 순간이 왔군 우러러 모아라 이것이 바로 대 좀비전 전용 화기 O2 O2 H11 O2L이든 지옹에 가라 뒤늦게 달려온 앨런의 신무기에서 쏟아진 총성을 시자고 저기 뒤에 노숙사실이 있자 우리는 스트렝스와 힘을 모아 어렵지 않게 그들을 소탕했다 나중에 에드워드가 들은 바로는 산속 거처에 있던 거지 할아버지가 네오코스모스의 움직임을 뽀짝한 뒤 곧장 스트렝스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고 스트렝스는 망설임 없이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와 스트렝스는 그 일로 계기로 그 일을 계기로 든든한 동맹이 되었으며 이 사실은 다음날 정부에 정부 신문의 일면에 실리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벨과 에드워드는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 처음 파견 나왔던 날 첫눈에 반했다나 뭐라나 엔딩 세븐 We need 스트렝스 아 노숙사 할아버지 구해주니까 이거 생기네요 다르게 한 거는 노숙사 할아버지 세 번 밥 준 거랑 그 다음에 꼬마에 그냥 받은 거 감염된 꼬마에 받은 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벨도 감염되면 받아줄 거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노숙사 할아버지만 상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까 베드엔딩 봐서 좀 찝찝해가지고 방송 끄고 지금 아침 6시 13분인데 빠르게 넘겨서 엔딩을 봤네요 네... 2번째 하니까 뭐 좀... 사람 구하는 것도 거의 450명 넘어가지고 500명까지 갔으니까 쉬웠던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엔딩을 못 봐서 찝찝했었는데 잘 됐네요 네... Who is 좀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엔딩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본 게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인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광고 무료 제거 버전도 나왔더라구요 아무튼 해보실 분들은 검색해서 모바일로 다운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